윗더란드 이uss 쳐다보 ечно 훌륭 나 이 방 집중해야 돼 집중해도 안되는 방이야 집중해 여기 패스 좀 얘기 좀 해줘 방금 패스 2랬어 방금 왼쪽의 퐁 왼쪽의 퐁 아! I H F 2층 할 게 없어 언덕스 나 있어 언덕스 잡았다 잡았다 이거 퐁적이이이게 아 이거 삥 언덕 언덕 나 속 그래 다른사람이 왔을때 큰 양각이야 큰 양각 큰작 셋 큰작 둘 더 하나 더 큰작 하나 더 언덕 언덕 올라간다 언덕 언덕 중중중중 나이스 이거 뭐래 큰일인데 큰일인데 아니 우물에 있지 않았어 우리편 빙먹었나봐요 형이랑 똑같이 우리도 포함 아니 방금 그 빙을 왜 먹어 등일 깐 빙을 우물에서 먹어 몰라요 아 이상해서 우물 빙을 깠나봐요 고물에 있어 찾기 아 미쳤다 진짜 아 저거 왜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나 첫판이라 그래 첫판인가요? 나 첫판이로 부끄랑 패스한건가? 택배 잡았어요 아 우물에 빙두게 형 까 나 언덕 붙게 아 나 언덕빙 오 어디야? 아 기두 기둥 나 언덕 붙게 언덕 흔적이 있었거든 적대 이층스나 적대 이층스나 적대 이층스나 박적배로 안아가고 박적배로 안아가고 기둥 박적배 그러니까 적배 중 언덕 와 폭발 어디가냐 언덕 수만 대결에서 이겼다 아니 아니야 기둥 기둥 기둥에 있거든 큰 적들이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어 진짜 나가야 돼 안돼 막풍이 신랑 생일이야 나도 갈래 팩병 하나 팩병 두개 나도 갈래 지크하는 자리 교영이 지핑이네 중병 두개 내 앞에 사람이 말하면 되다금 해라 오물 야 오물 오물 박스 공격 아 각박 클러들 너무 많아 각박 또 각박 클럽 또 있고 적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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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나 중접배 있다 아 아 이 폭 그 박스 있지 중차스나 작 하나 있네 짜개랑 중차네 박스나고 중차에서 오는거 나 단층에서 오는 문이 되는데 정말 애매하다 아 아 그 폭이 폭 떨어지네 나는 문이만 해 아야 떠 다 빠진거 같은데 빠졌다 빠졌다 작성하겠다 어? 작설중 아니가? 작게 위 누구야? 우리야 우리 작게 작게 왼쪽이었어 윗편이었구만 오른쪽 작게 누가 트레이더 나 치마 입고 와 꼐셔? 난 치마 입고 오라고 슛탑파티? 저거 껴줄거야? 중 나왔어 중 ㄴㄴ 장 나왔어 으니이이쾅마우 왕냄 작 또 왔다 박박에 하나 있다 아 알았는데 작살이야 작살 종미 어시야 니 걸렸다 니 소리 났나보다 움직인다 짧게 언덕박스 언덕 세이브 군산 간다 지금 미팅도 있다 나이스 이거 개피잖아 큰알배겠지 뭐 바로가 크랄베 미션 실패 후후 따자 이 나타지 작톤이야 나타지 작톤이야 나타지 작톤이야 나타지 작톤이야 나 핀 까 Luigi 나 가봐 핀 깠어 나 핀 까놨다 야 핀 까놨다 야 큰알배 큰알배 도블 도블 와 칠 아 갑박 큰일 났다 다 나만 잡는거야 가빠 또 가빠 또 가빠 또 가빠 또 가빠 이따 가빠 가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까로 대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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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까비 직살락이 업무게 생겼다 직살락이 업무게 생겼다 직살락이 업무게 생겼다 길에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대피 야 뺑이 있는 사람? 아 뺑갔어 뺑이 있는 사람 뺑 나 하나 뺑 있으면 너 중에 까봐 2층 라인 뺑 먹어봐 어 까 그냥 중에 깠어 기둥 기둥 크난 기둥 기둥 크난 아 나 뺑만 기둥 크난 가자 이거 와 큰일 나이스 나이스 다 먹었다 이형 폭탄이 해체되었습니다 마무리하자 야 내가 오니까 이기지 조용히 해 뭐 조용히 하라고 방금 한마디밖에 안 했는데 오케이 군난거 없어요? 아 오케이 오케이 아 큰애 니네 왜 핑 안 까고 가 그니까 곰 들어오지 나도 깍고 작돌 작돌 진짜 크나 없어 작업이 없다 야 작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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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세형 정세형 자 뭐야 몰라있다 어딘가 2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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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층이고 나와버리고 삥이 안풀린다 2층 3층 이거 중작 빼거든 지어 주시해 봐 지어 주시해 봐 지어 없어 해체해라 해체해라 스페셜 포 나이스 폭탄이 해체되었습니다 야 봐봐 내가 와서 이기거라고 오케이 알았으 한영아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땡큐 브루 erkläre 햇살 에않길 하니까 저번에